AV모델이 꿈이었어요? 아 지랄한 거야 진짜! 말 안 하죠! 아예 체계가 없구나. 홀리운데로 하는 거다 이거. 끝이 안 되는 표현 써도 돼. 야 이 경신아! 너 같은 새끼 씨야 내가! 터키스킹 잡아야지 뭐 자겠지 여기는 또 홍대입니다. 한번 가까이 와보세요. 왜냐면은 제가 또 리바를 했습니다. 긴 머리를 고수하다가 깔끔 깔끔하게 홀타쿠나라는 방송이 하더라고요. TVN에 타쿠치는 거기서 허효원 씨 국가대표 타쿠 선수 그분 머리가 너무 이뻐서 똑같이 타라 했습니다. 아무튼 가보죠 오늘도 홍대 거리를 거닐면서 아 저기 지금 무슨 캐릭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지금 길거리에서 길책을 때리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길에서 지금? 아니 뭐 저기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책 읽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아니 담배 태우신 거예요 지금? 노담 저는 노담입니다. 아 노담입니다. 아 혹시 그 톡크톡크 괜찮아요? 네 하러 왔어요. 아 가시죠 그럼 바로 일단 올라가시죠. 성공에 대해서 알아요? 네? 성공에 대해서? 드세요 드세요 천천히 들어가도 되시면 돼요. 질문 미쳤다. 아니 왜왜 왜? 답소? 아 지금 부영하여? 이 친구가 웃는 그.. 잠깐 저랑 베릴라는 거 들어오자마자 알았어요. 소개 소개 반갑갑다. 와 오프닝 너무 날로 찍길래 시작 어떻게 하나 했더니 진짜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소개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주오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수식아 없습니까? 뭐 무슨 샤넬의 뮤즈 무슨 루이비통의 뮤즈 이런 건데 뮤즈가 돼 본 적은 없고 저는 항상 쇼에서도 6번, 7번 모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좋은 거에요? 나쁜 거에요? 재란 좋은 아 그래요? 콘서트로 따지면 바람잡이? 바람잡이까지는 아닌데 쇼가 딱 시작하고 잠깐 가라앉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등장하는 지금 몇이신 거예요? 그럼 키가? 187, 188 한 번만 서 오우 놀랍게 큰 키는 또 아닌데? 약간 좀 이은석 선배 같네. 이렇게 심한 말은 약간 그 지옥의 화살총 느낌이 좀 강하게 나네요. 진짜 아예 체계가 없구나. 그냥 꼴님들 하는구나 이거. 약간 화살총 느낌 나지 않아요? 옷도 약간 좀 모델이면 우리가 흔히 예상했던 거는 무슨 루이비통 이상이나 뭐 이하나 굳히나 뭐 이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광구 공장에서 일하는? 강구 공장 그 유니폼 작업복 같은 느낌? 맞아요. 비싼 건가요? 아니면 비싸면 죄송합니다? 이거요? 그냥 안에 거는 자라예요, 자라. 아 예예예. 왠지 예 그 왠지? 아니 이렇게 뭐 적혀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옆모습이 완벽한 자라예요. 아 자라예요? 그냥 딱 보시면 진짜로 아 이게 자라라고? 그게. 그래서 아 그냥 조금 더 여기서 멋있을려면 차라리 이런 거를 조금 códisson 들어오! 파리네요. 파리. 아이 잠깐 이것도 이렇게 오징어게임의 그 사람들 같으시네요. 만찬줄기! 아 다 받고 있는 사람. 여기 전... 전매도 고인 사람이란 거야? 뭔지 아시죠? 꼴 림들 하는구나 이거. 얘기는 들었는데 워낙에라 저랑 지노하는 콘텐츠를 워낙 좋아하신다고. 베릴라 데이트 트러블러 다 봤고 터키즈도 다 봤고. 뭐가 좀 다르죠? 저희 걸 워낙 많이 시청을 하셨으니까. 이게 그건 거 같아요. 죽같이 한다는 표현을 써도 되나? 상관없죠, 상관없죠. 무슨 어떤 표현을 써야 되지? 꼴리는 대로 하는데 체계가 있는 스타일. 꾼이군요, 역시.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갇혀 있고 싶지 않다, 저걸 보면서. 저 따위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 데려다가 야, 이 병신아! 너 같은 새끼 씨야, 내가? 아, 그렇죠, 그렇죠. 뭔지 알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사회적 지위. 아이, 무슨 지위. 사회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도 있고. 아, 나는 없나? 있는데 이제 감투를 씌워둔 거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예능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남들 연애 참견하는 프로. 네. 본인이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아, 화살 초기시네. 그 안에 나온 사연이 주우재 씨 사연이라는 얘기가 많던데요. 아, 뭐 친구 결혼식 갔다 올게 하고 내 결혼식 하고 내가. 아, 그런 사연도 나와요? 오빠, 오빠 예비군 갔다 올게 이러고 군대 갔다 온 척 했는데 입대를 한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그래서 하면서 느끼는데 프로그램에 나오는 일들보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아, 그렇죠. 저도 뭐 애로 부부를 1년 동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사항이 있죠. 비슷한 경험 혹시 부부 생활 하시다가 있으세요?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랑꾼이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좀 늦을 뻔한 게 그냥 달 갔다 오라고 이렇게 문 앞에서 가벼운 뽀뽀를 했는데 그게 좀 길어질 뻔해서. 아, 그러니까 닿으면 발전하는 스타일이야. 네, 아, 그래가지고 오늘 굉장히 좀 지각을 할 뻔한. 본인의 그럼 연애 스타일은 어떤 편이에요? 저요? 네, 궁금합니다. 아, 저 MBTI 싫어하거든요. MBTI 왜 웃죠? 아, 저희는 MBTI 잘 모르는 집단이어서. 아, 저는 MBTI 별로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 인정을 좀 하게 됐어요. 아, 이게 그래도 좀 맞는구나.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할 때 내 스타일이 어땠나 생각해보니까 아예 ISTP더라고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찡찡대는 거 싫어하고. 아, 그 여자친구분이 찡찡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F들. 찡찡대는 스타일이고 T는 야, 좀 뭐 뜻도 없는 찡찡대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뭐 MBTI 말고 편하게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연애 스타일, 난 찡찡대는 거 싫어한다고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저 MBTI 싫어요. 아니 좀, 아니 멋있게 포장하지 마시고 나는 그냥 찡찡대는 걸 싫어한다. 네, 진짜 개 같은 게 뭔지 알아요? 뭐, 얘기해봐요. 제약진들이 어제 그제 연락 와가지고 우리 MBTI로 얘기 좀 해달라고. 나한테 INFP 공부형을 하고, 내가 무슨 MBTI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얘기를 꺼냈더니 저한테. 제작진,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제작진이랑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다른 편이야, 뭐야. 그럼요. 같이 제작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 그건 얘네 사정이고요. 새벽 4시까지 INFP 보고 나시고. 그건 본인 사정이고. 그런 거 빼고 얘기하시죠. 그냥 그거 얘기하세요, 그런 거 필요 없고. 태양인이에요, 아니면 소음인이에요? 소양인, 소양인. 아, 그냥 이렇게 가자고요? 꼴림대로 하는구나, 이거. 스킨십이 좀 둔하시죠? 그건 스킬풀하죠. 그거는 키 큰 메쉬. 어어, 어어. 약간 뼈 딱 치는 소리만 날 거 같은 느낌인데? 너무 말라가지고. 그냥 똘각똘각 소리만 날 거 같은데? 친 사람 아니에요? 아니, 키스해도 그냥 똘각똘각 소리만 날 거 같고? 혹시 실례지만 그럼 몸무게가 지금? 80원 더. 아잉. 80원 더. 40원 더. 혹시 그럼 70kg 안 되시죠? 그냥 뭐. 아, 진짜 말랐구나 제가. 근데 저는 진짜 나는 이게 무게를 실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왜 이게 안 내려가는 거야, 이게? 아니, 이게 왜 안 내려가지? 저는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진짜 스피드로 하는 스타일이어서 몸무게나 막 뼈 부닥치는 소리나 이런 게 크게. 아,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그, 오오. 원래 그 AV모델이 꿈이었어요? 아, 지랄하지 마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니, 근데 홍대 기계공학과 출신 엘리트시네? 고절이에요, 고절. 4학년 2학기 때 자퇴를 했죠. 아, 근데 왜 갑자기 모델이 되신 거죠? 졸업하기 전에 뭔가를 좀 다른 걸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졸업을 해야겠다. 뜬금없지만 라디오로 시작했어요. 어? 팟캐스트? 네, 팟캐스트로 동시 청취자가 1200명만 이렇게. 아, 구라치지 마십시오. 에이, 거짓말을 왜 갑자기. 그러면 난 구라고, 이건 구라가 아니고? 여기 이게 다 구라가 아니라고, 이게? 내 말은 구라고. 올리는 대로 하는구나, 이거. 일단 뭐 하나 먹을까요? 어, 뭐예요? 이게 혹시 온 가족이 즐기기 좋은 거예요? 아, 이게 그 햇반 흰쌀밥 아이스크림이라고 밥알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인데 생긴 게 맛있다. 밥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발상이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아이스크림에 밥알이 들어간 게. 오, 이게 약간 근데? 우유 아이스크림 맛이 좀 나네요, 우유 아이스크림 맛이. 쌀밥의 이 풍미와 함께. 저 멘트 저대로 하면 이거 살 나가다가도 안 살 것 같은데요? 한 번 해주시죠.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 햇반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를 응원한다. 저걸 내 입으로 그냥 하려고 해요, 저거를? 부어체로 바꿔주지 않아요?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푸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부모님들이 정해놓은 길만 걷던 외길 인생이었는데 항상 이렇게 다른 길로 갈 때 제 스스로 뭔가 터득하고 잘 됐었습니다. 이 햇반이 약간 그런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나네? 그죠? 공과대학을 4년 가까이 다니다가 남들과 같은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내가 선택한 길. 두 개 진로 가서 햇반 아이스크림이 된 겁니다. 놀랍게도 이게 흑미밥 맛도 있대요. 햇반 라이스크림 국물 아이스크림맛.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맛있네요, 진짜로. 맛있다. 한 끼 싫다가 되겠다, 이거는. 아니, 그럼 뭐 얘기를 나눠보자면 예능적으로는 좀 열려있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저 열린 지가 지금 9년. 미안합니다. 잠근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열어놓고. 아, 예능인이군요? 예, 예능인이죠. 아직까지 모델에 대한 뭔가 커리어나 이런 걸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서? 모델을 제가 늦게 시작했지만 조 안 한 지 오래됐죠? 핫하게 했어요. 한 시즌에 쇼 10개씩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쇼 안 한 지는? 쇼가 없죠. 요새는 없죠. 마지막 쇼를 한 게 한 4년 전쯤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조만간 뭐 똥꼬쇼라도. 똥꼬쇼? 아니, 그러면 지금 술, 담배는 안 하세요? 담배는 한 번도 안 해봤고 술은 소주, 맥주를 웬만하면 잘 못 먹고. 아, 그럼 뭐 드세요, 그럼? 뭐 리스키? 너무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많이 아시나 봐요. 아, 그게 아니라 자는 들 수 있어요? 아니, 누가 봐도 소주병도 못 들 정도로 얼음 큰 거 넣으면 조금 힘들어. 얼음 큰 거 넣으면 조금 힘들어. 아, 이제 캐릭터가 완성이 되는군요. 이윤석 선배님 캐릭터가 예능에서 귀합니다. 키 큰데 숙 치면 나가 떨어지고 아, 옛날에 막 하던데 이런 거. 아, 이거 귀한데 잘 됐군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요새 잘 없구나. 정답을 맞추면 1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퀴즈? 예스! 오케이. 저 문제정 남자예요. 칠면조? 레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 터키의 한국 개봉 날짜는 언제일까요? 연도도 안 알려줘요? 2014년 7월? 어, 거기까지 줘요? 일수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의 업앤다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7월! 10일. 업. 아이씨. 뭐 대단한 거 얘기하는 척하면서 10일 업이었습니다. 21일 업. 몇 번 남았어요? 마지막 한 번. 마지막이에요. 잠깐만요. 1, 2, 3, 4, 5, 6, 7. 31일까지 했네. 22, 23, 24, 25, 26, 27일. 27일? 정답을 외치시고 확실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일? 정답을 외치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일? 정답을 외치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 정답을 외치고. 정답! 7월! 27일. 정답은 2014년 7월 31일이었습니다. 웅추멍추멍. 하하하하. 자 선물 뽑도록 하겠습니다. 뽑아 뽑아. 열어주시죠. 선물은 오리온 초코송이. 소감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얻어가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막상 안 한 건 없습니다. 공대 출신이라는 것도 얘기했고. 맞아요. 왜 모델을 하게 됐는지도 얘기했고 쇼에 몇 번을 썼고 몇 번째로 나왔는지 연애 스타일도 다 물어봤고 물어볼 게 없어요 더 이상. 루머가 하나 있었는데 이건 안 하고 간 거예요. 원래 하려고 그러다가. 루머 하나만 봐도 돼요? 속옷. 속옷 패션쇼 속옷 할 때 유일하게 보정 속옷을 입으신 분이라고 이런 거 있었는데 안 했어요. 고맙네요. 남자 모델 최초로 티팬티를 입으셨다는데 안 한 거예요 이런 거. 고맙다. 아무튼 오늘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 둘 셋. 터킹. 이거 진짜 사랑 진짜. 스텝 바 스텝. 웃음이 좀 많으시네요. 아니 진짜. 저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저 누나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이상해졌어요.